오늘 방역 시작할 거니까요. 여기 안에 들어오신 분들은 빠른 착석을 해주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30분 정도만 기다려주시면 저희 녹화 바로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길 바라겠고요. 자리에 빠른 착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팀 소개되고 등장할 때마다 박수함 성룡 큰 곡 3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녹화가 시작 끝난 사인이 왔거든요. 그래서 1층 2층 마지막으로 TV 나올 준비를 하셔야 돼요. TV 나올 준비. 머리 좀 다듬으시고 어머님 눈썹 다시 그리셔야겠다. 다시 오셨어요. 눈썹 다시 그리시고 이발에 딱 좀 닦으시고 여러분들을 찍는 카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블레이버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분, 두 분 혹은 네 분 반복해서 카메라에 계속 잡히실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1층 2층 팀에 나올 준비를 마지막으로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층은 안 나와. 그리고 여러분들의 예쁜 미용 화장실 수정하시고 뭐 뭐라 그러죠? 헤어롤인가요? 맛있으면 지금 아세요. 저 나올 때마다 마세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은 좀 편할 시간이지만 잠시 후에 녹화가 시작이 되면 그때만큼은 좀 집중해서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불의 명곡이 중요한 선물도 드리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여러분들이 열정적으로 응원해주시는 분들 뽑아서 제가 7필 사인도 선물로 드리고요. 마지막에는 오늘 9팀의 전 출연자 7필 사인을 제가 다시 또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또 이번 주인공께 오늘 출연하는 9팀의 모든 출연자 7필 사인을 또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층 잘 보이세요? 네. 2층 괜찮으세요? 네. 네. 우리 2층만 박수함성현. 야. 2층. 보통 2층은 거리감이 멀어서 박수함성이 적을 때도 있는데 오늘은 어마어마한데요. 우리 1층 박수함성현. 1층도 대단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 오프닝을 함께 열게 될텐데 오늘 오프닝 불의 명곡에 보셨다 보셨다 아시다시피 불의 명곡의 메인 MC 진행의 신 우리 동엽씨님께서 오프닝 매트를 하고 보통 지금 시작합니다 하고 녹화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원홀 페스티벌이 평창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한 공을 뽑기 전에 특별한 오프닝 공연으로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호와 합창단과 함께 김우중씨의 무대로 잠시 후에 지금 너무 에너지를 쓰지 마시고 지금 조용히 계시다가 잠시 후에 미신한 사람이 등장할거에요. 그리고 그때 박수함성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영상이 먼저 나갈 예정이거든요. 영상이 나가면 강원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관한 영상이거든요. 그러면 좀 놀라주세요. 방송 좀 폭탄이 보려면 좀 놀라주시고 고개 좀 끄덕여주시고 아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방송이 푸짐하게 나가니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고 그리고 합창단과 함께 특별한 오프닝 공연부터 함께 무대를 펼칠 예정입니다. 오늘 기대되시나요? 네! 좋습니다. 사실 오늘 데뷔 하 데뷔 직전에 또 출연하는 아티스트도 있구요. 그리고 컴백을 앞둔 아이돌도 있구요. 그리고 어떤 곡을 여러분께서 선사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말 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그리고 혼성그룹 코에테도 있구요. 오늘 여러분들 네 육바퀴를 호강시켜줄 어마어마한 무대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오프닝을 위해서 메인 고스티시로 이제 함께 이동을 해서 본격적인 영상과 함께 시작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틀레이트 친다는 의미는 이제 녹화가 들어간다 금이거든요. 이제 세대치 치고 여러분도 마지막으로 1층 2층 다 티비앤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대치 치고 프레임엠덕 온홈페스티벌 평창 1부 녹화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